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가끔 또는 너무도 자주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당장 어디라도 떠나고 싶다는 말이 입 밖에서 절로 나옵니다. 출근하기 위해 모는 차에 핸들을 돌려 지금 어디라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어딜 가고 싶어도 가질 못하는 뭐 이따위 인생이 다 있냐 이러면서 아침부터 기운 빠지고 시무룩해집니다. 지금 당장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떠날 수 없음에 좌절하고 기분 잡쳐 하루종일 하기도 싫은 일 억지로 하기보다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루를 눈부시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굳이 떠나지도 못하는 여행길에 정신이 쏠려 마음을 쓰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루를 눈부시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세요? 아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이곳이 최고의 장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를 눈부시게 산다고 하면 밤하늘에 불꽃놀이 하듯 화려한 축제나 파티처럼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불꽃놀이나 파티도 어쩌다 한 번이니까 흥분되고 재밌는 것이지 매일 한다면 그 멋진 이벤트도 둘째 날부터 시큰둥해지고 재미 하나 없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지루하리만치 평범한 일상이 그 무엇보다도 눈부신 하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 눈부시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배우이자 탤런트인 김혜자씨가 출연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눈부시게 살아가는 비결 첫 번째, 사랑받고 있음을 느껴본다. 여행지에 가봐야 모두 낯선 사람들입니다. 뭐 그래서 여행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모름지게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야 행복하죠.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나를 사랑해주고 염려해주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오늘 하루를 눈부시게 살고 싶다면 곁에서 혹은 멀리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미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하루를 눈부시게 살아가는 비결 두 번째, 곁에 있는 사람의 좋은 점만을 바라본다. 매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겐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사는 며느리는 매일 욕을 먹고 어쩌다 명절때나 짧게 다녀가는 며느리가 더 예쁨을 받는 역설이 종종 벌어집니다. 매일매일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 부대끼며 일하는 동료들의 장점과 고마웠던 일들을 떠올리면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역인 동료에게도 사소하지만 고마웠던 순간이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미워만 할 수 없는 구석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따뜻하게 풀어집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내 얼굴도 미소를 머금게 되죠. 아, 내가 이렇게 순박하고도 어진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구나. 그들이 알게 모르게 나를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 겁니다. 아유, 생각만으로도 행복감이 밀려오네요. 내일 출근해서 옆에 동료들에게 고맙다는 말 전해줘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눈부시게 살아가는 비결 세 번째, 땀 흘리게 운동을 한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겠지만 그 중에 최고는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입고 있던 옷이 흠뻑 젖을 정도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등에 촉촉히 땀에 베일 정도면 충분하니까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흐르는 땀과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성취감 그리고 소중한 내 자신을 위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해냈다는 대견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눈부신 하루를 만끽하고 싶으시다면 땀나게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눈부시게 살아가는 비결 네 번째, 마지막, 보고 싶은 이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늘 마음에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어색한 마음에 때로는 번거롭다는 생각에 연락하기를 미루어 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노 부모님일 수도 있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 싫은 소리를 하고 떠난 자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하고 지낸 친구일 수도 있겠죠. 불편한 감정은 옆으로 좀 치워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목소리가 듣고 싶어 연락했노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이 너무도 하찮은 것이었음을 서로 마음 깊이 느끼게 될 겁니다.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 그리 힘들었는지 참 우습기도 하고요. 머리 위를 내리쬐는 햇볕처럼 오늘 하루를 눈부시게 살고 싶으시다면 보고 싶은 이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제가 장담컨대 눈에 눈물이 찔끔 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시상식에서 배우 김혜자 씨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끄지 마세요. 김혜자 씨의 영상이 이어집니다.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길.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눈이 부시길. 당신은 regul자하는 인생을 지키고 있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눈이 부시길. 여러분이 앞 LV에 있는 있는 며칠을 받아야 했습니다.